이번엔 피팡 가위로 선점이 됐는데 올해 이렇게 송창희씨와 제가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번 영화제의 주제는 사랑, 모험, 그리고 환상입니다. 그 중에서도 환상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는데요. 그만큼 아주 즐겁고 젊은이들이 힘껏 상승될 수 있는 좋은 영화들이 많이 게시되니까요. 광객들과 한층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제가 좋습니다.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는 사랑, 모험, 그리고 환상이 있습니다. 많이 찾아주시고요. 많은 행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.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파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